안녕하세요. 머무기 삼촌입니다. 토요일 저희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. 미션프리제 한 2년 3, 4개월 정도 됐고요. 나이는 이제 2살 갓 넘었죠. 2살 갓 넘었고, 마누로 2살 갓 넘었고요. 가정집에서 키우다가 좀 키우기 힘드시다고 이렇게 파양이 된 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데리고 갔고 저희 집에 와서 첫날은 조금 경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가까이 오면서도 또 겁이 나서 또 피하고 좋아도 하고 급도 내고 이랬거든요.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다시 만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은 정말 좋아해서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발로 차고 올라타고 막 뱅글뱅글 돌면서 따라오고 정말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. 입양하실 분이 계시면 제 카톡 114DOG 114DOG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고요. 어떤 환경인지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가족들이 더 찬성하는지 등등 인터뷰를 하고 입양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연락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들어와 두게? 자고 들어와요. 안에 다 사지. 응? 우리야 들어와요. 여기 사지. 그지? 달콤! 우리야 마구 있어. 응? 야 이 불알도 없으면서 올라타고 있어. 유치원 됐네. 유치원. 그지? 둘이야. 완전 유치원 됐다. 그지? 둘이야. 유치원 됐지? 어 그래 그래 둘이. 어 유치원 됐어. 응 low. 음 응 응 아니 그지? mają 너 éléments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 새 가지고 왔지? 어? 새 식구가 왔어. 어? 우리야. 그자. 폴리씨. 니보다 동생이다. 남동생이야. 우리 그자. 우리 이리와. 어 우리. 우리 이리와. 야야야. 너희가 왜 이렇게 설치한 딸콩아. 니한테는 오빠다 그래도. 어 우리 이리와. 옳지 옳지. 어 이쁘다 우리. 어 우리 이쁘다. 옳지. 니 쇼다리가 돼서 올라가겠나 폴리씨. 어? 올라가겠어 폴리씨. 쇼다리가 돼가지고. 땅콩아. 니 덩치보다 훨씬 큰 데. 감사합니다.